22년도가 아니고 2022년도에 처음 이렇게 설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803 20골에 여러분들 가시면 버튼 누르면 노래와 하모니카 연주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 곡이 소녀야예요 그 오늘 주인공이 무대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소녀야의 주인공 김경민 씨를 소개합니다 소녀야 소녀야 아-아-아-아-아-아 아-아-아-아-아-아-아-아-아 봉숭아꽃 물들이며 피어놀던 소녀야 항매친 이팔 청춘 피 눈물 흘려네 꽃피운 꽃보리 그 누가 꺾었나 하-아-아-아-아-아-아-아 하늘아 하늘아 너는 알겠지 부모 형제 볼 수 없어 몽하니 하늘만 본다 하-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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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단 한발머리 단장하고 단장하고 꿈도 많던 소녀야 한 맺힌 모진 세월 내 청춘 때 해 아꼈네 못다핀 옷볼이 그 누가 꺾었나 하늘아 하늘아 너는 알겠지 내 고향 갈 수 없어 멍하니 하늘만 본다 가슴에 아픈 상처 달릴 길 없네 아 소녀야 내 소녀야 아 소녀야 내 소녀야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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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